너무 배고파서 일어나자마자 먹으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랍니다. 어제 뭐 샀다? 어제? 맨투맨 무지개 거시기 샀어. 혀 차 안 와. 혀 찌볼래? 우리 우리 애기 귀엽다. 우리 우리 애기 너무 귀엽다. 안아줘. 아우 귀여워. 저거 내가 오늘 입어야지 이제. 더울 것 같은데? 앵라야? 응 앵라야. 결국. 난 그 색깔 이쁘다. 핑키. 퍼플 핑키. 그거 핑크 돼지 같은 게 마음에 들었어. 내 거다. 야. 이거 냉나? 오버사이드거든? 약간 카니의 느낌으로. 카니 아니에요. 이제 얘에요. 아, 얘. 내 거 같잖아? 색깔이 있어. 배가 살짝 나아 보이는 것도 괜찮다. 이거 또 하나 남은 거 가져왔어. 하나 남았대? 어. 네. 거짓말 같아. 못 믿겠어? 오빠 사기하려고 하는 계략이야? 어. 맨날 라스트원이래. 아, 계략이라고 와. 귀엽다. 저도 이런 맨투맨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저는 알러지 약을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기분이 처져서 먹기 싫은데 오늘은 약간 두통까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일본 여행은 기분이 처지면서 다녀야겠어요. 내가 시켜줄게. 내가 시켜줄게. 다녀오겠습니다. 뿌뿌.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 어, 좋다 좋아. 어제보다 선수하면 하연이 좋네. 오호. 오호. 이러지 마쌤. 보이나? 오호. 텐덩을 먹으러 왔어요. 텐덩 텐덩. 야채 있는 거. 야채 있는 거. 야채 있는 거. 여러분 안심 먹지? 안심. 고래. 필레카츠. 필레카츠. 엄청 맛있게 생겼죠? 오빠도 나랑 똑같은 거야? 나는 등심이 꼭. 당연한 안심. 난 등심. 난 안심. 한국어로 안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어로 안내하겠습니다. 2? 호랑. 왈이 오는 곳. 오늘의 반응. 봐. 완전히 있었는데. 어머. 그냥. 너러만한. 에너는 거 볼 거 같아. 이렇게 됐을 거 같아. 어떡해. 어떡해. 제가 이상하게 지나가지 않았어. 혼자서 노래 부르면서 가고 있어. 맞아 맞아. 아리 가다가 애네네. 가리 갔다 갔어요. 길을 안stellwart에. 뭐야? 오야기의 첫 번째 장소 어디예요? 내 편데스 내 펜이요? 오빠 내 펜이에요? 가! 여기는 제가 입은 이 옷 브랜드를 파는 곳이에요 특히 여기는 여기 츄리링 바지가 귀여워요 나 이거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 어 진짜 요새 우여 오빠가 이거 입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브랜드 자주 입으라고 우여 오빠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귀엽지 않아? 오빠 이거 귀엽지 않아? 나 약간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요새 이거 우리 얼마나 산 거죠? 이거 한 80만 원어치 샀는데 무슨 밀리오래처럼 담아서 80만 원어치 이렇게 담아주면 돼 좀 그렇네요 오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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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내가 하는 거 곳곳도 다시 가야해 어디 가? 이제 하라 쥐코 가야해 하라 쥐코 왜? 하라 쥐코 진짜야? 좀 힘들어 일단 얼마나 많아? 배고파 배고파? 근데 이해가 없었어 오빠 집에 안 거쁜 척 하는 거잖아 빈티 직후 여기 한 번은 못 가봤었다 내 입은 waun 비타민 비타민 voulolly 오빠야 뭐고 거기는 무슨 물실이야? 물을 바르는 거 아니야 가고자 우리 오빠는 돌았어 우약이 오늘 만족해? 드디어 밥을 먹으러 가요 기대돼 그 다음에 파 있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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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하나? 괜찮아요 이 좋아 고래 케이크 히트워즈 우리가 주봤어 여덟 개? 어 여덟 개 하치 우리가 주봤어 여덟 개 하치코네 여덟 개 하치코네 좋아 이거 이거 하나 오빠 내 귤젤리 샀어? 어 있어 아 그럼 됐어 비켜라 내 자리야 비킬게 오늘은 먹고 일찍 자야겠다 정말 죽을뻔 했어요 정우 옆 코스 소름 끼치는 건 아직도 갈 데가 많대요 형 형 어 오빠 나 사과칩 다 먹었나? 어 됐구나 난 구경통 못했어 난 다 먹은 건 모르겠는데 저는 호텔에서는 하이볼을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맛있거든요 어 냄새 좋다 무슨 냄새지 이게? 음 안 달어 맛있어 짱 맛있다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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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으응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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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밥식은! 배고파! 맛있는데 갈 때 쌀밥! 쌀밥을 주제로 하는 쌀밥 오마카사 느낌? 밥을 5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왜 안 해도 되나?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니 좋아요 그래가도 좋았어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안녕 안녕 잘 있어 그래그래 나오지마 과연 우리가 여기 먹을 수 있을까? 예약을 안 했는데도? 된대? 될 것 같은데? 근데 밥하는데 30분 걸리네 그럼 뭐 반찬은 나오겠지? 반찬은 나오겠지? 들어오래 고고자 안녕 안녕 애고 메뉴가 있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생선 그리고 솥밥 괜찮다 너무 맛있겠다 물수건이 따뜻해 물수건이 따뜻해 도나베 라이스 라이스 원초이스 스위트 소프트 라이스 하드라이스 스위트 소프트 라이스 소프트 라이스 소프트 라이스 소프트 라이스 이거는 음료 메뉴인 것 같아 기대된다 아 이뻐 되게 예쁘다 두부라네 두부가 되게 특이해 나뭇같은데 맛있어 맛있어 소프트 라이스 사카 맛있다 그래? 이게 뭐예요? 자식인가요? 한 그릇만 더 드세요 아유? 들어가는 거 못 먹겠 와 신기하네 밥을 이렇게 먹다니 아잇 그래 와 쌀이 오마카세처럼 나와요 우리 또 밥 좋아하니까 이건 제가 고른 밥이고요 이건 오해기가 고른 밥이에요 다른 쌀로 만들어졌어요 음 여기다가 간만두 김치먹은 맛이에요 여기 왔던 한국사람들 닭대기 아 진짜? 쇠고기 줄기 조림입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을 거야 잘 먹네 장보림이네 그치? 응 잘 먹네 내가 다 먹는다 맛있어? 응 자식이 잘 어울리지 않아 아니 약간 낚시 낚시 좋아하는데 낚시는 못 살 것 같이 생겼어 하하하하하 낚시 좋아하는데 낚시 좋아서 맨날 가는데 맨날 빵마리 잡는 하하하 이거 이거 사야돼 안 입어봐도 돼? 어 필요없어 진짜 옷은 안 입어보고서 괜찮아 안 입어봐도 돼 저 원래 쇼핑할 생각 없었거든요 어머 진짜 귀엽네 어머 이거 귀엽다 나도 물 이렇게 해 이렇게는 Ferrari 아니 이거 안 입어봐도 돼 내가 딱 알아 이건 내 사이즈가 detain 알겠? ㅋㅋㅋㅋㅋ Home 또 먹은 장바구니 여기 정도 좀 여기 여기 знаете 얼른 일어eng Assim passo pod 또 주문 드 000 ㅎㅎ ㅎㅎㅎㅎㅎ 오에이 저의 아저씨는 이런 옷입니까 귀엽겠다라고 생각 bete 아! 귀엽다 대상한것 같아 오우우 훨씬 났다 입꺼 하니까 이게 간지roneous 학교에 다른게 잘못먹으니까 아 괜찮네? 도키도키 프라프라 눈에 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먹으라 어 지금 되게 아파 어디야 여기? 여기가? 요걸 찍어야 돼 어 이거야? 아니 아니요 이거요 이거 아 이거요? 하하하하 환영합니다 하하하하 이거지 뭐지? 아 다 맛있겠는데 마지막으로 맥주 하나 때리네 스몰로 가자 팬님 먹었는데 안 찍혀있어 유튜브한테는 이 버튼을 잘 눌러야 돼요 안그러면 이렇게 날라 그래요 본인한테 하는 얘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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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미치는 비주얼이야 이게 약간 내가 좋아하는 비주얼 맛있을 것 같아 딱 봐도 이게 두부고요 이게 가지에요 오뚜 봐봐 오뚜 봐봐 오뚜 봐봐 오뚜 봐봐 오뚜 봐봐 오뚜 봐봐 이쁘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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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다른가 좋아하는 맛이야 응 딱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괜찮지? 오늘 꼭 괜찮지? 응 나 오뚜 많이 봐봐 부럽다 아 소금에 나라가 묻었구나 응 프랑스 소금도 있네 응 프랑스 파키스탄도 있고 나머지는 다 일본인 것 같아 신기하네 이거 뭐야 이거 그거지 와사비 와사비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잘한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양이 안나온다 응 맞아 엄청 많이 갈아야 되나가 응 되게 많이 간 것 같은데 10불이야 10불 연자야? 맛있겠다 여기 진짜 비주얼 좋다 맛있는 거 천지네 어머어머 안돼 오빠 감자부터 파 먹어 봐봐 한번 나 이거 먹어볼래요 먹어봐봐 봐봐 чит 그의 눈에esting 그의 눈에다 그의 눈에다 그 눈에다 예수의 눈에다 지경을 바咪은 내가다 그의 눈에다 깨끗을 그의 눈에다 잃을 눈에다 그냥 그의 눈에다 깨끗한 안나 낙서 제가 일본에서 하루에 15,000번씩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다! 제가 하루에 15,000번씩 걷는 적이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도 이제 이걸 습관화 드리는 거죠, 이 걷는 거를! 제가 오늘부터 또 걸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자다 깨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와 저의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걸을 거예요. 엄마 운동화 뭐 지낼 거야? 멀쩡! 귀여워!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귀여울까? 왜 겨드랑이 자랑해? 겨드랑이 냄새 나요? 엄마! 엄마 공기가 좋다! 좋아! 이게 비가 와서 냄새가 확 난다! 좋은 냄새가! 오랜만에 나오네, 밤에! 밤에 진짜 태신 오랜만에 나오지 않았대? 우리 엄마 코로나 걸렸었대요! 그래서 갇혀있었대요! 죽을 뻔 했거든! 우리 엄마 힘들었지?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코로나 나은 기념으로 치킨코? 치킨코? 귀엽다 우리! 엄마 이거 봐! 없어졌어! 다시 생길 거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귀여워! 우리 엄마 귀여워! 우리 귀여운 엄마는 저를 옛날에 파리채로 때렸답니다! 파리! 엄마 왜 나 옛날에 파리채로 때렸어? 우리 그 아이는요! 완전 찰그머려가지고요! 아직 떼 놓으려면 그것밖에 없었어요! 떼 놓으려면 파리채로 때리는 거였나요? 그래도 붙었어요! 난 이렇게 안마에 빼고 붙어있는 진드기! 나 파리가 더 빨리 와서 붙었어! 확 밀으면 그냥! 갑자기 와서 맞아도! 그냥 갑자기 달라붙어! 맞아! 누가 형 파리 살! 응! 누가 형 파리 살! 와서 팍 달라붙어! 진짜 그런가 봐! 어떡해! 나 파리였나봐! 엄청 달라붙어! 엄마 나 전생에 파리였나봐! 파리잉! 크리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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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이만큼 자란 네일 이거를! 지우려구요! 새로운 걸 할지! 아니면 그냥 지우고 올지! 고민인데! 그리고! 또! 여기서! 경계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탈색했던 머리고! 여기가 이제 나는 머리란 말이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채영 실장님께서! 빨리 오시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것도! 뭐 좀 해볼까봐요! 엄마 갈색이나 검정이나 머리! 설명을 해! 엄마 보지도 않았잖아! 설명을 해라구요! 이거 이번에 춤 나온춤 나 모르겠어요! 요새 날씨가 오락가락해가지고! 비행기가 엄청 지나가네요! 뭐 일이야? 호오오프에 어디냐? 두 소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주얼 미쳤다. 단백질. 맛있겠다. 잘 먹어봐요, 우영아. 어머니는 지금 피곤해지셨어. 맥주 한잔해. 응. 저는 세안 후에 첫 단계에 이걸 발라줘요. 저와 떼어낼 수 없어요. 요새 날씨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이런 단계에는 특히 피부관리를 열심히 해줘야 돼요. 특히 첫 단계가 진짜 중요해요. 저는 윤조 에센스를 엄청 여러 번 바르거든요, 첫 단계에 발라서. 왜냐면 피부과를 갔는데 저는 에센스를 여러 번 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피부가. 그래서 저는 이 첫 단계에 에센스를 바르는 걸 여러 번 해요. 퍼스트 세럼으로 사람들이 어떤 게 좋은지 찾으면 꼭 저는 서라스 윤조 에센스를 추천합니다. 특히 이렇게 클렌징하고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이 에센스를 바르잖아요. 되게 빨리 흡수되면서 엄청 촉촉하고 피부가 편안해져요. 간혹 딱 첫 단계에 발랐을 때 약간 부족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에센스는 맨 얼굴에 당김없이 빠르게 흡수돼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느낌이 좋아서 여러 번 발라요. 이게 또 너무 무겁지 않고 산뜻하게 생기를 줘서 부담없이 바를 수 있는 퍼스트 세럼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가 광고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인스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있잖아요. 엄청 큰 거. 제가 거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그 블랙핑크 로제 씨가 되게 너무 예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인터넷에 치면 나올 거예요. 그 엄청 큰 미술관이랑 서라스가 되게 멋진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 약간 협업? 저 그런 큰 미술관이랑 협업하는 브랜드 처음 봐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진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영 오빠랑 저런데 가면 되게 좋겠다. 공간이 미술관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서라스가 단순히 약간 뷰티 제품을 넘어서 예술에 대한 가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느꼈어요. 뭔가 브랜드가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노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튼 저는 서라스가 요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변화가 제가 추구하는 그런 취향이랑 딱 맞아서 더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품도 좋은데 그 브랜드가 갖는 이미지가 내 스타일이면 또 쓸 때 더 기분이 좋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 그 행사가. 어떻게 그런 행사를 했는지 몰라. 난 진짜. 제 요새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이 방에도 꽃가루가 있나봐요. 눈도 가려. 난 아직도 머리를 말리지 않았다. 머리 말려주는 이렇게 누워있을 때 머리 말려주는 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긴 머리 말리고 자야 돼요. 이건 탈모호거든요. 아니 우혁 오빠가 오늘 결혼식을 또 가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이 진짜 많네. 오늘 날씨가 좋잖아? 근데 저보고 염색을 해달라는 거예요. 진작에 미용실 가서 염색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결혼식 가는데 머리가 파프리처럼 허예면 안 된다고. 나한테 염색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희 2시에 결혼식 가야 되니까 염색하고 해가지고. 저를 깨웠어요. 염색해달라고. 좀 더 했잖아요. 캔모자 쓰고 가는 건 안돼? 캔모아요? 근데 또 제가 염색을 정말 잘하거든요. 꼼꼼하게. 날 믿고 맡겨. 고마워. 오늘 그럼 나는 오빠 염색해주고 편집하고 오빠 기다려야겠다. 저는 이렇게 집에서 우혁 오빠를 기다리는 존재예요. 멀티다. 귀찮아요. 누가 형 살롱은 효... 효윤고 제품을 사용해요. 앉으세요 손님. 짜주시겠어요? 짜요? 네. 이거 3개 있는데 몇 개 짜? 3개 다 짜고 오빠 머리 쪽이 많아서. 지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저번에 3개? 마이크 트럭. 알았어요. 염색약이 완성되었습니다. 두비 마사지 먼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한데? 오. 이 두피 세포를 깨우는 마사지를 하면 좀 더 정신이 드실 거예요. 오빠는 지금 머리를 잘라야겠는데? 어. 머리 길어. 근데 오늘 못 잘라. 여기가 이렇게 다 자르네. 그렇죠? 차가우실 수 있으세요? 일찍도 얘기한다. 우주에 오셨어요. 우주 선수로요. 뭐야 어떻게 배에서 그런 소리야 하나? 뭐야? 삐용 이랬어. 배고파. 밥을 주고 시켜. 밥 먹어? 귀찮지? 좀 귀찮아 나가줘. 귀찮으세요 선생님. 다 됐습니다. 보람차네요. 아주 잘 됐네요. 고마우면 저 계란후라이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후라이로 해줘. 스크램블로 해줘. 스크램블이요. 좋아. 두 개 해줄게. 거기 봐봐. 상디형. 상디형. 오. 이것이 저희의 아침입니다. 정말 소박하면서도 맛있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있어요. 미역 오빠는 결혼식 같고. 저는 세수하면서 몸에 물 좀 끼얹었어요. 정신 차리고 편집하려고요. 얼마 전에 정신 안 차리고 편집했더니. 다 날린 거 있죠? 오늘도 바르는 설화수. 저는 윤조 에센스를 사용할 때 손에 두세 번 펌핑해서 꾹꾹 눌러 흡수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피부결에 따라 손끝으로 펴발라주고 있어요. 그러면 더 촉촉하게 윤기있어져요. 설화수의 역사더라고요. 설화수의 탄생과 함께 나온 최초의 퍼스트 에센스래요. 그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다가 지금 6세대. 그만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화장대에 있었고 계속 좋아졌단 말이죠. 특히 이 6세대는 그 인삼. 인삼이 더해지면서 피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줬대요. 그리고 저는 이 패키지가 바뀐 게 마음에 들어요. 전 것도 물론 멋졌지만 더 가까워진 느낌이 있는데 또 여전히 이런 도자기 같은 느낌이 고급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최근에 바뀐 게 훨씬 좋더라고요. 굿. 저는 이제 편집을 할 거예요. 전 주말에 어디 안 나가고 집에서 편집하는 게 좋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사람도 많고 으으으으으으 집이 최고야 집에서 편집하다가 누웠다가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예요 됐어요 이제 아인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 저희가 곧 태어날 봄봄이를 위해서 산 게 있어요 이거 모빌인데 약간 돌아가고 노래 나오는 게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봄봄이가 보겠지 귀여워 그냥 하고 너무 귀엽지? 여기 잡병 소독기 이렇게 이거 하나 들고 나머지 두 개 들 수 있을 것 같아 가위바위바? 난 별로 배 안 아픈데? 한 개 없어가지고 나 잡병이 못 먹었지 아인아 아인아 말싸나 안아줘 가위바위바 뭐 먹고 싶어? 열 먹을 수도 있네 저는 아까 묵사발 묵사발 먹어 갑니다 언니도 네 둘 네 뭘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가자먹고 아인이면 가자먹고 난 햄버거 먹고 재밌었겠다 둘이 데이트 많이 했네 그니까 아인이랑 히오쿠이 네일리스는 햄님 또는 여러분인가요? 또는 여러분인가요? 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정합한거는 햄님이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하하하 아니 왜 이렇게 많은데?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하하하하 탈 하하하하 아키먼 수반짝을 신어줄 조금씩 저러면 너만 사서 줄 테니 자꾸 내 기쁜 놈 너만으로 우리 언니 진짜 잘했다 우리 애기 이뻐요 정아 육사 안녕 안녕 왔어요 어디가 벗어났을 날 다음에는 유튜브 왔어요 당신은 다 나왔으니까 다 안 나왔다고요 저리 갔어요 싫어 저기 싫어요 정가 심었습니다 오늘은 예발두자 마시는 날입니다 아니요 담백질 내려놓을게요 너무 아파요 아쉬워 제울래 시킬래 응 진짜 아니요 냄새 맡아봐 냄새 좋다 아니요 여기 한번 봐봐봐 왜 이렇게 예쁜가요 우리 송주는 응? 야 너 너무 귀엽잖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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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다가오지 마이 귀여운 사람아 되게 멋있다 1층으로 언제 들어가는 거야? 스파는 지하인데 지하?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나게임 있어 굉장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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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의 수납을 도와드리는데 사과수정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맞추겠습니다 이거 모드 아니야? 난 이거 모드야 난 이런 것도 초스피드로 끝내주겠다 저희가 웰컴 리추얼로 사라 동일하는 리추얼을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대표 상품인 윤조 에센스 자음생 세럼 자음생 크리 향은 성쾌한 인상 꽃향 자음생 소프트향입니다 흥기를 전해드리는 향은 진설형입니다 네 가지 향 중에 어떤 향이 가장 마음에 드실까요? 전 첫 번째 윤조 네 윤조 향이세요 오 호텔 카페 오 오 프로 유튜버 반갑죠? 사진 할게 오 뜨겁진 않은데? 엄사진 쓸물인데? 구 오 마무리는 따뜻한 인상타워 보니밤 보니밤 보니밤이 뭐야? 이름 귀엽다 꿀에 절인 밤일 것 네 귀엽지? 배꼽 요즘 꾸까부 때문에 눈이 간지러워 죽겠어요 코도 되게 근질근질하고 그래도 이거 씻고 나면 눈 간지러운 게 덜해지는데 밖에 나가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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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우리 애기 흠 냄새가 너무 좋아 설화수는 설화수만의 자연스러움이 좋아요 제가 설화수를 안 써봤을 때는 조금 향기라던가 제형이 부담스러울 줄 알았거든요 너무 리치하다던가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워터리하고 제형이 향기도 인삼이 들어간 줄 모르게 아로마 느낌의 향기가 나요 사용감이 무겁지 않고 딱 좋아서 흡수가 정말 잘 돼요 진짜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해진 게 느껴져요 딱 처음 발랐을 때는 저만 느꼈었거든요 근데 계속 바르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피부 되게 촉촉해지고 윤기 있어 보인다고 알아봐 줘요 이 윤조 에센스도 그렇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써봤던 자음생 세럼도 그렇고 일단 써봐야 알아요 어떤 거부터 써봐야 될까 고민되시면 퍼스트 세럼인 윤조 에센스를 추천드려요 진짜 설화수는 써봐야 돼요 어떤 거두기를 바르기 오늘은 행사가 4개인가? 4개 있어요. 근데 다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양 가는 날! 텐버린즈 행사가 첫번째인데 거기 행사가 약간 추수하는 느낌이더라구요. 그래서 약간 추수 느낌 나는 옷으로 여긴 느낌으로 입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꽃도 있잖아요. 뚜둥! 파이팅! 으야! 청소해 왔어요. 배고파 죽겠네 진짜. 나도. 아 배고파 죽겠어. 텐버린즈! 헬로! 도토리야! 호수야! 뭐 갑자기 뜬다 뜬다. 좋아? 네. 이제 탑하복이랑 팝업이랑 그리고 마주 플랫폼이랑 다 팔아요. 세상 풍부에 이쪽으로 하세요. 와! 너무 합리적이야. 와! 안쪽이 있는구나. 한정 판매? 네! 사야지 그럼. 리미티드. 잘 audio. 아니요.. 언니.. 지금은 다 끝내고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안 되냐? 지하여서 안 됐을 때.. 어? 대기승 13만이야! 나 이런 거 처음 봐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이렇게 지나가서.. 내가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 알겠지.. 찬송이.. 나.. 네.. 일정한 장면.. 일정한 장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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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따가! 아, 따가! 왜 그래? 아, 따가! 뭐야? 봐, 여기 좀 긁어봐. 어디? 저희는 이제 마지막 파티가 있어요. 파티! 젠틀몬스터 파티인데 7시부터 10시까지 하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저 빨간빛 저기로 가야 해요. 우리 노인네들은 지금.. 씻고서 누워야 된다고? 네, 저는 이제 저녁 먹고 누울 시간인데 한번 파티를 가보겠습니다. 가자, 우리도 힙하게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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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